0835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FNS테크입니다. FNS테크의 테마는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 OLED 장비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2.가 있습니다. FNS테크는 동산은 2002년 3월 18일에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부품 소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산은 고객사의 플렉서벨 양산 라인의 워트 장비인 시각기, 방리기, 세정기를 공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이 전망된 부품 소재 부문에서 동산은 세계 제1의 수준의 UPW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2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2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대시 사업 부문은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소재로 구분되며 OLED 세정 및 공기멸균 시스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임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이며 중국의 보아 지비오 고비전학스 대만 폭스콘 팍스컨 등으로 고객사를 다변화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자회사인 위폼스의 부품 소재 부문의 수주 증가와 중국항 수출 증가에도 국내 및 일본으로의 판매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감소 외화 환산이익 증가에도 영업권 손상 차손 기록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반도체 산업의 둔화가 예상되나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와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 지속 등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fns테크의 시가 총액은 75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fns테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63위입니다. fns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849만 700스무드 주입니다. fns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fns테크의 퍼은 15.2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9.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1.14배 7,7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번지억원, 111억원, 2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원, 82억원, 9억원입니다. fns테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4번지 98%이고 유보율은 1340.8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ns테크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7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9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fns테크의 종가는 8,850원이며 주가가 fns테크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ns테크의 종가는 8,850원이며 주가가 fns테크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fns테크는 거래량 6,15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db금융투자에서 1000조, 키움증권에서 952조, 미래의세증권에서 701흥5조, 목권스탠리에서 608조, jp모간에서 50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338조, 다울투자증권에서 904조, 키움증권에서 649조, nh투자증권에서 6404조, 이베스트에서 54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18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89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 관련주 fns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